우리 아빠는 꺼끼리에요. 왜냐하면 듬직하기 때문이에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구등을 타면 기린이 되고 아빠 등에 업히면 코알라대고 아빠 배에 앉기면 행거루대니 정말 정말 재미있어요. 동생하고 올라타면 낙타가 되고 흔들흔들 걸으면 코끼리 되고 양쪽 팔에 매달리면 킹콩이 되는 우리 아빠는 최고 아빠 구등을 타면 기린이 되고 아빠 등에 업히면 코알라대고 아빠 배에 앉기면 행거루대니 정말 정말 재미있어요. 동생하고 올라타면 낙타가 되고 흔들흔들 걸으면 코끼리 되고 양쪽 팔에 매달리면 킹콩이 되는 우리 아빠는 최고 더 이상의 생각해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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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